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리아에게 아빠 잉혀맨이 장난감 워프건을 사주게 되는데 그런데 리아가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아빠 저 솔직히 말하고 있어요 뭔데 저 사실 100점이 아니에요 0점이에요 그만 뭐라고 리아야 왜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맨날 0점을 맞아서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래 이번에는 아빠가 눈 감아줄게 이번엔 아빠가 장난감도 사줬으니까 다음엔 잘해주실 수 있지 아빠는 역시 이해해줄 줄 알았어 엄마한테는 말 안 할 거죠 물론이지 이건 사나이 대 사나이로 비밀을 꼭 지켜줄게 알겠어? 그런데 0점 시험지는 잘 안 보이게 잘 숨겼지 잘 버렸지? 너 책가방 안에 있다 뭐 뭐라고 거기면은 엄마가 볼 거 아니야 아 진짜 오빠가 또 내 장난감 빌려가 놓고 안 돌려주잖아 여기 어디다가 뒀을 텐데 이건 오빠 책가방? 여기에 있나? 안 돼! 다행이야 하마터만 들킬뻔했어 리아야 리아야 다행이다 하마터만 들킬뻔했어 이 너프건만 아니었으면 전 들키고 말았겠죠 리아야 리아야 이번에 100점 맞았다면서 시험치 좀 보자 엄마가 와요 엄마가 온다고요 어떡하죠? 어떡해? 아 일단 빨리 몸을 숨기자고 저쪽을 가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리아야 리아야 어? 리아야 여보 여르르는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뭐야? 응? 어? 이건 뭐야? 시험 방청? 리아 이 녀석 거짓말이 쳐 리아야 숨어있지 말고 빨리 나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든 오호 오호라 엄마는 다 보여 거기 숨었지? 엄마가 간다 엄마가 가고 있어요 진짜 언니 혼날 준비해 어떡해요 리아야 어쩔 수 없다 뒤로 후퇴하고 문을 열면 공격 공격 뭐하는 거야 쭈글쭈글 삼겹살은 매 엄마는 부아서는 안 될 걸 봤어 진짜 잡히면 진짜 가만 안 둬 그건 또 도대체 뭐야 그리고 여보는 거기서 왜 리아 편을 드는데 여보 미안하지만 오늘 리아 좀 한번 봐줘 이건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한 거라구 엄마 미안해요 한 번만 봐줘요 빡장 마주 수도 있죠 왜 그래요? 한번 와보시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갔나? 아직 안 갔을 거예요 뷔글쌈글 깨불아 엄마 오빠가 갑자기 저걸로 내 머리를 쐈어 괜찮아 유루루 그래 부자들끼리 똘똘 뭉쳤다 이거지 유루루 엄마 따라와 니네 오늘 둘 다 죽었어 야 간나운데? 우리의 승리구만 역시 너프건이야 역시 너프건 최고 저기요 여기서 제일 강력하고 좋은 너프건 있나요? 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능 확실한 너프건이 있긴 있죠 따라오세요 일단 보여드릴 건 음... 이게 좋겠다 바로 이겁니다 마인글피트 약탈자의 크로스보우 속공 블레스터 볼트 너프건 영롱한 마인크래프트 펜이라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약탈자의 석궁 너프건을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뒤편에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장전 완료! 정말 석궁을 쏘는 느낌이 들죠? 석궁을 뒤로 당기고 버튼을 눌러 한 개의 다트를 발사합니다 석궁에는 세 개의 전면 장전 패럴이 있어 연속으로 세 개의 다트를 쏠 수도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꼬마 친구한테는 음... 이게 좋겠구나 마인크래프트 해적 유적을 지키는 수호자 가디언 몬스터가 축소되어 너프건으로 바뀌었다! 너프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로샷 시리즈 가디언, 엔드드래곤, 가스트 세 가지 시리즈가 있지만 그 중에 나는 가디언 너프건을 강력 추천하고 싶구나 자, 이 너프건은 바로 컴팩트한 크기가 큰 특징이지 크립 간 좋은 마이크로샷 마인크래프트 가디언 너프건 덕분에 휴대가 간편해서 어디 어디서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단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와 너프건을 평소에 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최고의 선물 같은 너프건이지 엄마, 둘 다 엄청 맛있어! 이거 성능 확실하다는 거죠? 물론이죠, 확실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역시 아빠밖에 없어! 그런데 엄마가 도대체 어디를 가신 건가요? 글쎄? 어쨌든 우리에겐 너프건이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걸? 꼴꼴꼴꼴꼴꼴꼴 그러게요! 야, 윙여맨! 우리도 너프건 샀다? 우리한테 감히 너프건을 쌌겠다? 해야 night! 어, 맞아 근데? 헉? 흠! 미아야! 쏴아! 오우-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빠 저 승리의 어정 도망갈게요! 미아야, 빨리 쏴라고! 오오오- 이아아아아아아악 감히 나를 기절시켰겠다 절대 우릴 못 이기지 도망가 도망가 어디 도망가 어디로 갔을까 여기 있네 절대 우릴 이기지 아빠 엄마랑 요루루가 들고 있는 너프가 뭐야 나도 모르겠다 엄청 좋아보이네 어쨌든 거짓말은 나쁜 거야 둘 다 반성하고 있어 알겠어? 그래 반성이나 하라고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드디어 할아버지 전에 제 아나가 여기서 너프고 사갔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센 걸로 주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센 걸로 주세요 그것보다 훨씬 강한 거라 이건 아무나 안 보여드리는 건데 바로 바로 왕크로버터 스톰 랜더 다트 해머 너프가 이건 바로 바로 금직 공격과 원군이 공격까지 할 수 있는 하이프리드 너프건이다 망치 전문에 다트 세 개를 장진하고 발사할 수 있지 이건 그냥 망치 아니에요? 저게 너프건? 물론이죠? 바로 주세요 빨리 주세요 니아야 빨리 복수하러 가자 가지 여러분들도 이 강력한 마인크래프트 모양의 너프건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성능은 아주 확실하답니다 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